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가 전국 1,800여 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실전 적응력을 높이고 최종 점검을 해야 하는 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조급해진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수능날 좋은 결과 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취약한 부분과 틀렸던 문제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복습해야 합니다. 특히 EBS 수능 교제와의 연계율이 70%인 만큼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나온 EBS 연계 문항을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실제 과목별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고 시간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활용을 해오던 EBS 교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취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난이도와 기준을 확인해가면서 그에 맞춰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당일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드는 연습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 수능 시간과 동일하게 먹고 자는 등 생체 리듬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영양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EBS 뉴스 이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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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